이 집에서 보면 이 집이 뭐예요? 아, 다른 집이 뭐예요? 중간에, 중간에 맞춰야 돼 아, 오빠, 여기 앉아 여기 앉아,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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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아들 며느리 선조 4월달 되면 미국은 탈이 온다 탈이 온다 그는 꼭 든지 하면 좋은다 그러면 저쪽 뒤에 걸음 연습이야 해야 되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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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